여러분 혹시 교파와 교단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는 교회의 정확한 교단 명칭을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1회 성원에서 책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기독교 교파 한눈의 보기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바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교파와 교단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는 교회의 정확한 교단 명칭을 알고 계신가요? 의외로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하시거나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출석 교회가 속한 정확한 교단 명칭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저 알아요 장로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혹은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교단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더더욱 정보가 부족하겠죠 저는 신학대학원은 다른 곳을 나왔는데 원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장로교회 외에는 2단인 줄 알았어요 또 실제로 다른 교단에는 2단성이 있다는 식으로 배우기도 했거든요 최근에는 자기 교단 신학에 매몰되어서 다른 교단을 2단시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자기 교파 혹은 교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몰라도 다른 교파나 교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해 볼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타 교단을 판단하거나 정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방금 말씀드린 오해들을 바로 잡는 데 좋은 도구가 되는 동시에 우리의 신앙에 분명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또 제가 읽고 안 좋았으면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이유가 없겠지만 이 책은 꼭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1월에 1회 소원에서 나온 책인데요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 우선 외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얇아요 책이 얇아야 부담이 없죠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할까요? 물론 얇아도 머리 아프게 하는 책이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은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 진입 장벽이 낮은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책에는 미주가 아닌 각주가 달려 있어요 저는 미주보다는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각주를 선호하거든요 물론 흐름이 끊긴다는 것 때문에 미주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건 개인적인 차이 같고요 책에 거의 모든 페이지에 각주가 있어요 거의 모든 페이지에 각주가 있는데 당연히 교파와 교단을 다루다 보니까 1차 자료 가령 예를 들어서 감리교회만 하더라도 기독교 대안 감리회 홈페이지에 가면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이 나오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꼼꼼하게 저자가 각주 처리를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주가 없는 책은 신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한 권의 책을 쓰면서 각주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책은 분명히 각주만 보아도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만큼 각주가 굉장히 잘 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띠지가 있는데요 이 띠지 저는 이 띠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대부분 독자들이 띠지를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몇 권의 책을 냈지만 띠지를 사용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출판사 입장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띠지인데 이게 미니 광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표지에 담기 어려운 내용을 이제 띠지에 담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종이 사용의 효율, 독자의 편의성 사이에서 항상 이야기되는 게 이 띠지인데 지금은 저는 독자의 입장이니까 띠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전희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저자 소개를 보니까 한국 야쿠르트, 현대글로비스, EBS 등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고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MDB를 하셨고 고든코넬신학교에서 THM 그리고 트리니티보금주의신학교에서 교회사 박사학위를 받으셨네요 현재는 시카고 근교에 위치한 헤브론교회에서 전인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이분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이분 성함을 쳐보셔도 되고 아니면 재미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치면 채널이 나오는데 저도 몇 개 영상을 봤는데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굉장히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구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책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목차를 보면 서론, 각 교파의 형성 과정 및 특징, 주요 교리비교, 결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교파와 교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유익과 두 용어의 차이를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았고요 교파와 교단을 같은 용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분명히 다른 용어이고 이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교파의 형성 과정 및 특징에서는 로마가톨릭과 동방정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개신교 8개 교파 그러니까 루토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구세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단 외의 교단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대해서는 공부해볼 기회나 배워볼 기회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생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간결하고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요 교리 부분에서는요 개혁주의와 웨슬리주의를 중심으로 교단의 신학적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고요 특히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장로교회는 유아세를 인정하지만 침례교회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세례를 주는 방식도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물에 잠그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장로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런 차이들 그리고 성찬에 대한 이해 차이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정치체제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는데요 사실 교단 간의 신학적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정치체제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 정치는 책에도 적혀있지만 감독정치, 회중정치, 장로정치로 나뉘는데요 이런 정치가 무엇인지 교파나 교단에 따라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결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신학, 성례, 교회정치로 구분해서 교파와 교단이 가진 특징과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지를 보시면 이 책의 제목인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 앞에 신학, 성례, 교회정치체제를 중심으로 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이 책은 입문서예요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살피는 책이 아니라 숲을 보는 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자도 각 교파의 특징과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책이 없어서 아쉬웠고 신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교인들을 위해서도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서문에서 밝히셨는데요 이 책을 입문서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은 공부로 나아가기 위한 입문서 말이죠 교회는 조기 축구회처럼 취미가 같다고 모인 집단이 아니죠 진리를 공유하고 진리를 바탕으로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파, 교단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런 공부를 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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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